노 베이스를 위한 문법 앤 문장 해석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줄임말로요 문 앤 문이라고 학생들이 흔히 불러줍니다 제가 감히 장담드리는데 자기가 노 베이스라고 느끼는 학생들 무조건 수강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천 명 정도 학생들이 뒤에 수강했던 강의인데요 선생님 저 이거 갖고 처음으로 이해하는 영어가 되었습니다 저 노 베이스 강의라고 했는데 사실 뭔 말인지 모르고 따라갔는데 선생님 듣고 처음으로 이제 의미 단위별로 묶어주고 끊어주고 해석이 돼요 라고 한 학생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추천 대상 학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고3 학생이에요 영어는 절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4등급 이하의 학생이다 기본기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의 명칭은 알아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문법적인 명칭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걸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각각의 문법적인 용어 설명 다 해줍니다 아 이래서 얘를 동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어떻게 쓰는 겁니다 다 설명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고2 학생 기준이라면 3등급 이하 학생 그 다음에 고1 이제 입문용으로 딱 좋은 교재고요 지금 강의는요 완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나 이제 수강하시면 됩니다 강의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중학교 전 범위입니다 중학교 전 범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 1강이 품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저 품사 아는데요? 아니요 정말로 품사를 모르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하는 거 맞고요 저 품사 대충 아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품사라는 걸 왜 배우는지 실전에서 이게 고1, 고2 기출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적용했는지까지 배워요 그래서 중학교 전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예문은요? 고1, 고2 기출문제 예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전 과정과 고2 기출문제까지 나온 지문으로 수업을 하던구나 총 12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균 42분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나중에 문장에서 수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수강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강, 2강이 품사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품사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명사라고 한다 이런 건 부사라고 한다 이런 걸 접속사라고 한다 다 설명합니다 중학교 과정도 더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고1, 고2 기출문제에서 내가 이거 품사 공부한 걸 왜 외웠지? 왜 써먹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내용을 수업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이라는 거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분명히 1, 2, 3, 4, 5 형식을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설명합니다 이런 걸 1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4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론 설명은 해드립니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가 해석할 때요 밑에 S, V, O 이런 거 안 씁니다 저도 안 해요 그거 뭐냐? 형식이라는 게 뼈대를 배우는 거거든요 문장의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뼈대만 따라가면 그 글 전체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는 것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배울 때 물론 중학교용의 이런 거를 3형식이라고 합니다 다 설명은 드리겠지만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우리 밑에 S, V, O 이런 거 안 씁니다 시제 과거, 현재, 미래는 쉽죠 물론 과거, 현재, 미래부터 시작해요 중학교 전 범위니까 근데 수능 범위에 나오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되게 어렵습니다 Will, have, been, I, and what 이런 구조예요 어려운 말로 미래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보자마자 해석하는 방법까지 해요 아 중학교의 과거, 현재, 미래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 범위까지 배우는구나 이게 조동사 아는 것도 있겠죠 뭐 캔이나 머스트 아는 것도 있겠죠 근데 중학교용과 수능 범위 전체 투 부정사 아직도 해석 막연한 학생들 있지 아 투 동사 원형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거 부셔버릴 겁니다 동명사, 현재 분사 뭐 들어본 적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못 들어봤어도 상관없어 이게 이럴 때를 동명사라고 하고 저럴 때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 다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실전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해석으로 정말 적용하는 연습할 거고요 수동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사 되게 복잡하죠 뭐 이름도 관계대명석, 관계부사 어려워요 설명 다 해드립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근데 가로 닫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는 것보다 닫는 게 더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 들어가는지 실전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고1, 고2 기출 지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교구문 그 다음에 12강은요 2022년도에 나왔던 고1, 고2 기출 문제 두 줄에서 세 줄로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문은 중학교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줄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세 줄까지 해석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노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조건 들어와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냥 개념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개념도 전달해요 그런데 중학교 때 배웠던 한 줄짜리 문장의 개념을 시작해서 고2까지의 세 줄 문장까지 해석하는 게 저희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천하는 공부법을 설명드릴게요 예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예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습을 원합니다 12강을 일단 완강을 합니다 100% 내가 이하가 되지 않아도 멈춘 다음에 세 번 네 번 보는 게 아니야 일단 1회독을 끝내셔야 돼요 전체 분량을 일단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강의를 1.5배속으로 다시 듣던지 아니면 교재로 다시 복습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두 바퀴를 딱 돌리는 순간에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의미 단위 별이라고 하거든요 끊어주고 묶어주고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워크북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워크북이 자 보시면 신텍스 뒤에 워크북이 우리 교재 안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워크북이 자 2022년 2021년 자 최근에 나왔던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으로만 만들었어요 다 출처를 써드렸습니다 어휘까지 다 써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문 분석까지 우리 워크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2회독 또는 강의로 1.5배속으로 이 두 번 수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워크북에 200개 문장이 있거든요 고1 기출의 100문장 고2 기출 100문장이 있습니다 200개 문장을 실전으로 자기가 끊어주고 묶어주면서 해석하는 연습하시면 제가 장담할게요 노베이스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야 노베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게 노베이스를 탈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저희 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끝나자마자 멈추시면 안 돼요 이것만은 꼭 하셔야 돼요 이게 학년마다 좀 다른데 이제 고3 학생이라면 문장 해석의 원리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문장 해석의 원리는 수능 전범위 해석이에요 그래서 한 줄부터 시작해서에는 다섯 줄까지 문장을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학년마다 좀 다릅니다 고1 인문학생이라면 아직은 뭐 T3, 3, 3, 5, 키고프를 안 하셔도 됩니다만 고2, 고3이라면 이제 요 단계까지도 이제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요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뭐 그때 OT 할 때 아 어떤 내용을 섭하는구나 그때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학년과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의 문장 해석의 원리를 배우자마자 문장 해석의 원리까지는 꼭 수강하시길 바래요 그럼 아무리 한 다섯 줄짜리 문장이라고 해도 의미 단위별로 끊어주고 묶어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걸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1강에서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우리 수업시간에 봅시다 ala 오